소윤이의 가장 큰 행동 패턴이 바로 저거예요. 겉으로 보면 막 총칼 좋아하고 막 왈가닥 갖고 그냥 말도 그냥 겁없이 하는 것 같아서 야, 쟤는 되게 센 앤가 보다 하는데 실상 소윤이는 낯선 상황에 닥치게 되면 혹은 갈등 상황에 닥치게 되면은 긴장 불안감이 매우 높고요. 쉽게 위축되는 아이라는 거죠. 특히 타인의 시선을 매우 많이 의식해요. 그러니까 어린아이 치고는 너무 그게 빨리 발달해 버렸는데 그게 타인의 시선을 받아서 좋은 게 아니라 좀 부정적으로 평가받을 거에 대한 불평감이 있는 거죠. 그러면 또 딱 위축이 돼요. 그런데 이제 소윤이는 뭐냐면은 자기가 우리가 이렇게 내가 불안하고 긴장되고 위축됐다고 생각하면은 기분이 좀 안 좋아져요. 아, 내가 이거를 들키면 안 되겠구나. 이거를 감춰야겠구나. 그러면 어떻게 해요? 더 센 척하는 거죠. 자기의 나약함을 들키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어쩌면 소윤이가 공격적인 거나 이런 놀잇감이나 공격적인 행동, 언사를 보이는 것들은 자신의 어떤 이런 내적 불안과 나약함을 감추기 위한 보상하기 위한 그런 시도라고 볼 수 있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